03350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동성화인택입니다. 동성화인택, 은, 는 동사는 화공품 수입 알선 및 판매를 목적으로 1985년 7월 31일에 설립되어 현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1997년 12월 19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매매가 개시됨 동사의 사업 부문 중 PU단열제 사업 부문은 초저온 본행제, PU 시스템으로 구분되며, 가스 사업 부문은 냉매, 방제 시스템 사업으로 구분됨 2022년 3분기 기준으로 사업 부문별 총 매출액 비율은 PU단열제 사업 93.02%, 가스 사업 6.98%를 차지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엘과 천연 가스용 초저온 본행제 및 청정소화약제 등의 제조,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PU단열제 사업 부문 및 가스 사업 부문으로 나누어 사업 영위 중에 있음 대시 PU단열제 사업 부문은 초저온 본행제, PU 시스템, 샌드위치 패널 사업으로 구분되며, 가스 사업 부문은 냉매, 방제 시스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대시 초저온 본행제는 국내 시장 점유율 약 5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세계 유일의 초저온 본행자 대 일괄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 재무 대시 초저온 본행제의 수출 감소에도 국내 조선소들의 엘앤지 수주 확보를 통한 내수 판매 증가 및 가격 상승, 신냉매소화약제의 수주 증가로 전년동기 대비 매출 성장 대시 주요 원재료인 초저온 본행제와 냉매 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 확대로 전년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한 가운데 파생상품평가 손실 증가 등으로 순이익률 역시 하락하였음 대시 친환경 LNG선 및 LNG 추진 선박 발주량 증가에 따른 본행제의 견조한 성장이 기대되며, 자동차 산업의 회복에 따른 불소 냉매 등의 수요 증가로 매출 성장세 이어갈 듯 2023년 1월 27일 15시 22분 기준 장중 동성화인택의 시가총액은 3390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동성화인택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207위입니다. 동성화인택의 상장 주식수는 2976만 4천 신토주입니다. 동성화인택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동성화인택의 퍼은 29.28배이고 추정 퍼은 26.00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6.62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2.38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929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5,064원을 보여주었으며 PBI아어은 2.27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389원이고 추정 EPS는 435원입니다. PBI아어과 BPS는 각각 2.25배, 5,059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00이며 목표주가는 17,333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269번지억원, 320억원, 302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69번지억원, 213억원, 265억원입니다. 동성화인택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107번지 55%이고 유보율은 915.64%입니다. 부채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83.52이며 전일 대비해서 14.87 더하기 0.60%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41.30이며 전일 대비해서 2.36 더하기 0.32%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성화인택의 2023년 1월 27일 15시 22분 기준, 장중, 현재가는 11,39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1,290원보다 10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1,106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동성화인택의 종가는 11,390원이며 주가가 동성화인택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동성화인택의 종가는 11,390원이며 주가가 동성화인택의 241 이동 평균선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5%입니다. 금일 동성화인택은 거래량 242,105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2,749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삼성에서 4만 5백아흔 2주, 키움증권에서 4만 201흔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2만 9,800주, 미래예세증권에서 2만 8,100주, 한국증권에서 1만 4,396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3만 5,305주, 미래예세증권에서 3만 2,200일 흔 6주, 부국에서 2만 7,100일 순아홉주, 한국증권에서 2만 3,800일 흔주, 삼성에서 1만 5,527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1만 3,350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9만 986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동성화인택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